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친구들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1위가 되겠네요. 알겠죠? 오늘 촬영입니다. 1위가 되겠네요. 어 어떡해요 요셉을 시키는 노예가 보디바리거든요 근데 보디바리의 아내가 요셉한테 거짓말을 해서 감을 각질했어요 아라 안 지나ہ 아 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도 이렇게 많네? 네? 근데 열심히 감옥에 갇혔는데 두 신애가 있었어요 한 명은 왕이태에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신화가 꿈을 꾸었어요 여기서 꾸했죠? 네 근데 어떤 꿈이었냐면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은 뭐였냐면 어떤 꿈이었냐면 어 봐봐요 딱 세 개의 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이태에 갖다 주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신화는 빵을 만들어주는 신화는 빵을 왕이태에 주려고 세 개의 빵을 왕이태에 주려고 하는데 근데 근데 까마귀가 다 와서 다 먹어치웠어요 새들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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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새부터 이걸 어떤 뜻인지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뜻의 의미는 이 꿈의 뜻은 뭐냐면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들 3일 만에 감옥을 풀려낼 거고 그 다음에 빵을 갖다 준 사람은 3일 만에 죽을 거예요 2일 만에 둘 다 dressed 좋은 것입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5일 만에 카멜 레온 카멜 레온은 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카멜 레온 아우 큐트 다음 배지 봐봐요 근데 갑자기 왕이 꿈이 꾸었어요 봐봐요 어떤 꿈이었냐면 어떤 꿈이 꿈이 떴어요 꿈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첫 번째 꿈은 어떤 엄청나게 통통한 소가 포리를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꿈이 안 있었어요 이 통통한 소 근데 갑자기 여기 바다에서 일곱 마리 일곱 마리에 엄청나게 마른 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통통한 소가 다 먹어줬어요 일곱 마리에 일곱 마리에 한 명씩 근데 아직도 통통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통통한 소가 먹었는데도 또 있어요 엄청나게 잘 익은 곡실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마른 곡실이 나면서 이 엄청나게 잘 익은 곡실이 먹어질 거예요 이것도 다 일곱 개였어요 그래서 꿈이 꿈을 뜻은 뭐였냐면 두둔두둘 제일 순간이 꿈은 뭐였냐면 그때는 근데 그래서 이 꿈을 다들 까렸어요 근데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이 요셉의 꿈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뜻을 말해줬어요 뭐냐면 두 개 다 꽃같은 의미라고 말했고 또 이거는 7년 7년 동안 엄청나게 좋은 곡실들이 많이 자를 것입니다 근데 또 7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곡식이 없고 그래서 구는 것이다 그니까 저장을 해놓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그리고 29년 다 생각나게 빨리 오늘 1년 7년 5년 5년 4년 5년 제가 먹기 5년 6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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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5년 9년 5년 5년 9 누가 도완전을 할 수 있지만 배가 도와봐요 꿈을 그 의미의 의미는 Gre mooi 아니면 아니야 네 예 예 정말 제가 3만 원을 준 거랑 꼬같은 거예요 콜라롬! 콜라롬! 화이팅! 요셉이 지혜가 너무 좋아서 지혜가 좋아서 총리로 해줬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곡식들이 저장해놓는 제사상으로도 해줬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아들이 7년이 지났어요 근데 곡식들은 저장해놔서 됐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엄청나게 아직도 곡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형님은 너무 곡식이 없어서 7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곡식이 달라고 했어요 곡식 받았죠? 그 다음에 돈을 준비하고 용표 요셉이 요셉이 요셉이었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런 거בר이죠? dads 선생님은 무얼스가 넘치는ков한 휴대전화 그MS에서 죽을 부분없는 영상으로 이런 문제 마련을 줄곧 제발 звrai가에서 보随이 요셉이니다 1, 2, 1 아, 베로 그리고, 한 번 강의 잘 샀답니다 네 오늘은 Dream Come True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떻게 찾았나요? 바이바이